안녕하세요. 에이빙뉴스 임성인입니다. 저는 지금 35회를 맞는 서울국제유아교육전 유아용품전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 전시회는 8월 13일 목요일부터 16일 일요일까지 삼성도 코엑스에서 진행됩니다. 무려 35회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요. 유아동과 관련한 유아교육, 왕구, 도서,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장에는 많은 어머님들이 사랑하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체험하고 계시고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사랑하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노력하는 어머님들의 사랑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 재미있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용품과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다양한 왕구가 가득한 2015 서울국제유아교육전 유아용품점 지금 저와 함께 하시죠. 뭐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